발로 같이 가게 초스피드 그렇게 초스피드로 내려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요 오늘은 조금 고산으로 올라와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병풍치와 곰치 그리고 산삼산행이다 요 세가지 산행 다 성공하고 싶다 요단산행 칠 그래암그래 어? 어릴 쳐다봐도 칠 그래암그래 어? 모르겠어? 모르겠어? 이쪽에 바퀴치도 요렇게 나왔다는 바퀴치 요것도 뭐 누구는 뭐 맛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뭐 안 먹어본거는 안 먹어본거는 절대 먹지 않는다는 왜냐? 아니 맛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단 얘기 지금 포인트 다 올라와서 이쪽 포인트는 지금 병풍치가 지금 막 이제 요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아 일렀나 이게 여기 요런 것들은 딱 채취해서 먹기 좋은데 좀 큰 거를 찾아봐야겠군 요렇게 병풍치가 요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애들 이쪽 포인트 병풍치 뭐 기본적으로다가 올라오면 또 한 한푸데 또 따서 내려갈 수 있는 포인트 병풍치 바지다 오늘 너무 빨리 올라왔다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많이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빨랐나? 요렇게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애들 전부다 전부다 좀 먹을 수 있는 애들만 큰 애들만 찾아야겠어 바라이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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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라고 어릴나 저녁 놀고 콜콜 절 끝 앞으로 야 여기 지금 한 일주일만 더 이따 오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병풍치를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는 너무 일찍 올라왔어 너무 일찍 올라왔어 왜 뭐 있어 어우 병풍치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구만 어마무시 조금전 포인트는 병풍치는 자랐지만 곰치는 아직 안 나왔다는 해서 또 이제 짐산행으로 틀어서 좋은 포인트 잡아서 찾아보기로요 찾아보기로요 칠 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한번 돌아봐 알았지 나는 위쪽으로 한번 돌아볼테니깐 야 그 뭐야 뭐 산 만나면은 자리에서 지져 알았지 알았지 어 그냥 뜯어먹지 말고 어 바로 짓기야 나도 얘기할게 아 이런 포인트나 좋은 포인트인데 아 이거 먹어 이밥 저기 있잖아 안 돼 안 돼 니가 저기 있잖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뭐 너무 맛있다. 고소해요. 오늘도 수고했지? 가 가 가 알았어 가 가 가 빨리 가 뭔데 가자